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에 여기 위에 상단을 만들어 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최대 25% 셀이라는 요런 문구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준비를 해 보도록 할까요 사각선택도구로 공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사각선택도구로 선택해서 얘를 delete 눌러서 잘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짤라지네요 레이어를 한번 볼까요 작업이 안되면은 뭐가 안되는지 찾아야 돼요 그죠 안짤라지는거는 대부분이 레이어를 보면은 확인이 가능한데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네요 선택이 안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레이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는거기 때문에 휴지통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delete 누르게 되면은 background color로 채워놓아서 예 아이쿠 왜 안채워지죠 ok 눌러서 보그라운드가 채워졌네요 그죠 그러면은 background color를 흰색으로 바꾸고 edit 필로 이렇게 채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옆에다가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구요 25% 할인 세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어렵진 않을거에요 간단하게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먼저 화살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네 빨간색으로 색깔을 선택을 하고 edit 필로 foreground color로 색상을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네 이렇게 채워 놓고 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밑에 뾰족한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시 예를 눈을 잠깐 가릴게요 눈을 가리고 어 정사각형 형태 때 12키 눌러서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edit 필로 foreground color로 채워 놓고 ctrl t transform으로 이렇게 마름모 꼴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사각 선택 도구로 예 위에 부분을 선택해서 delete 잘라 버리고 기존의 레이어를 살려 주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위치를 잘 잡아 주시구요 ctrl t 눌러서 센터를 잘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 잘 잡아 주면서 그 다음에 레이어가 아직은 두개로 나눠져 있죠 나눠진 레이어를 쉽게 눌러서 뭐지 레이어 하나로 합쳐 줄게요 연결된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 줬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테두리 한번 줘 볼까요 셀렉트 하고 여기 레이어 섬렐 박스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섬렐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셀렉트가 돼요 foreground color를 좀 진한 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edit stroke stroke 스트로크 해서 센터로 2피셀 정도 이렇게 색상의 테두리를 갖다가 넣어 줬어요 테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흰색의 요런 모양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에요 매직봉으로 안쪽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안쪽이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폴리곤 라소 2로 선택해 볼까요 폴리곤 라소 2로 선택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빼버리도록 하는데요 뺄 때는 alt키를 누르고 alt키를 눌러서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해버릴게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alt키로 빼버리고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빈 레이어를 추가하고 foreground color는 제가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들어진 흰색을 edit fill로 foreground color로 이렇게 채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흰색으로 들어갔죠 상단에 레이어 상단에 opacity opacity 투명도를 이렇게 적당하게 주도록 합니다 적당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 한번 줘볼까요 밑에 있는 네 얘를 갖다가 ctrl 킥 누르고 thumbnail box 눌러서 셀렉트를 다시 해요 그리고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회색으로 foreground color를 회색으로 만들고 edit fill로 edit fill로 fill로 네 채워 넣어 줄게요 얘가 이제 그림자가 될 텐데요 이 그림자를 그림자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 줄게요 내려주고 이동 툴로 밑으로 살짝 내려 줄게요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opacity 투명도를 적당히 주어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위에다가 최대 25% 셀이라고 글자를 쓰시게 되면 완성이 되겠죠 네 그런데 쓰기 전에 얘를 갖다가 기울여 볼까요 세 개의 레이어를 같이 선택하고 얘를 갖다가 뭐지 레이어 이렇게 합칠게요 기울여 주려면 ctrl T transform으로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되겠어요 네 제가 글자는 안 썼어요 글자는 얼마든지 그냥 쓰시면 되기 때문에 글자제와 나머지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된 거를 할 수가 있죠 네 간단하지만 굿 디자인이 된 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